이 며칠 계속 불편했죠? 한라도 그렇고 가온이 그리고 점장님까지.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큰 형수도요?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. 오늘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내 말만 할게요. 나 개혁 씨 많이 좋아해요. 그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.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. 마냥 좋은 사람 같고 하는 짓 하는 말 다 이쁘고 다 궁금하고 다 알고 싶고 떨리고 설레고 재밌고 그래요.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. 그런데 나한테 가온이가 있어요. 이런 나보다 더 앞에.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게. 너무 미안해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. 미안해하지 마요. 나 때문에 설악 씨가 미안해하는 거 싫어요. 나 괜찮아요. 개혁 씨 말대로 잠깐만 시간 가져요. 대신 기다려줄 수 있죠. 아니. 기다려줘요. 기다려줘요. 네. 그럴게요. 기다릴게요. 겨우 씨. 가요 그만.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가온이? SBS 자기야. 휴대전하게